이 당시에는 16세기의 붕정에 소속돼 있는 전석 개그맨이라고 보면 됩니다. 기올리 발리 나 일 벌려 몬테라네 이걸렛도가 기올리 발리 기올리 발리 기올리 발리 기올리 발리 기올리 발리 이런 음악이 너무 베르디가 멋있는 게 뭔가 심한데 이렇게 한 거를 저 관악기로 삐 하면서 바람은 뭔가 하기도 하고 아 그 늙은 사람이 노인네가 그 저주를 우리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뵈려고 했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뵙지도 못하고 뵙지도 못하고 losing 그다음 im 谷 어 아 ibilidad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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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